이제 그러면 영숙씨가 나는 영수님밖에 없다고 Only one 영수님의 마음을 정하거나 이게 중요하다 영수는 영수대로 정보들 취합해가지고 머리 쪽으로 계속 결론 내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력 자체도 좋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캐치해내는 것도 되게 빠른 사람일 거야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상철하고도 뭔가 있는 것 같잖아 상철도 선택하고 이랬으니까 상철님은 그때 데이트 처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당 아줌마가 계속 남자친구가 이랬대 계속 안 그랬지 나올 때 한 번 그랬지 내가 이제 불편했던 거는 다 떠벌리고 다니는 근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게 영숙님이 상철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 전에 이미 너무 싫다고 했어 그 후에 가가지고 상철님이 눈치없게 그 얘기를 다시 했지만 그걸로 상철씨가 어떻게 눈치를 채 눈치가 빨랐으면 아 영숙이 나와의 데이트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구나 나한테 대화를 걸려는 시도를 안 하는구나 정도를 캐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사장님이 남자친구 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영숙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그것 때문에 싫다고 말을 했어 그런 걸 보면 저거는 그냥 명분일 가능성이 영숙씨는 지금 상철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상철과 데이트를 다시 하는 근데 그것도 영수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도망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여자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나는 혼자 있을 것 같다 이 예상이 틀리지 않았죠 정숙씨의 슬픈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지난밤 영호 방에서 상처를 입었고 순자씨는 그래도 영호에게 마음이 크지 않았는데 정숙씨는 상처가 크죠 왜냐면 처음 이 사람이 캐리어를 끌어주는 시점에 장미꽃도 줬고 그리고 서로가 편지도 주고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영호씨가 그거는 그 장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수한 거야 아니 상대가 누굴 줄 알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장미꽃을 줘 그러니까 실은 영호씨가 가진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6순위 3명 나타나고 이것도 물론 이게 정숙씨랑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게 좋은 건데 확률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괜찮을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안 괜찮은데 괜히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는 실은 그것도 신뢰지 그래서 순자가 1순위는 영호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으니까 순자씨는 지금 영호대전에서 빠지기로 결심한 거죠 정숙씨도 바뀐 것 같대 근데 그걸 알아 내가 그 정도로 임팩트는 없었구나 그래서 다 알아보고 직진할게요 나는 애매했구나 이 말은 맞아 근데 나한테 선택지가 없구나는 아니거든 물론 영호씨에게 모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정숙씨를 선택할까? 아닐 것 같긴 해 지금 모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현숙씨를 선택할 텐데 가능성 자체가 정숙씨가 더 가능하기도 하고 친밀도 자체도 높기 때문에 정숙씨를 지금은 1순위라고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할 때나 그럴 때도 근데 정숙은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2순위이고 싶진 않아 내가 누군가한테 그냥 1순위이고 싶은 거지 정숙씨가 지금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영호씨에게도 약간 마음 상해서 나는 너는 아니야 뭔가 외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정숙씨한테 좋을 건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 해도 영호씨랑 관계를 굳이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게 더 신리를 추구하는 거긴 한데 또 영호씨가 아니어도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는 괜찮은 사람이라면 지금 정숙씨는 누구라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지 정숙씨가 잘못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정숙씨가 영호씨여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영호씨도 내가 아니어도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영호가 나쁘지 않아 그러면 영호에게 내가 뭐 잘 대하고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지금 정숙씨는 이 사람이 나를 1순위로 생각했나? 어? 근데 내가 1순위가 아니었나? 이걸 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영호를 지금 많이 외면하거든? 내려와가지고 커피 타드릴까? 라는 말에 별 대꾸 없이 가버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철씨가 순자씨와 이렇게 커피 내리고 있을 때 이렇게 뭐 알바생 닦아줘서 이런 상황극 하고 어제 순자랑 정숙씨랑 다 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영호는 정숙씨가 나한테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지금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정숙씨는 상철씨와 뭔가 관계를 좀 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받을 게 있는데 같이 가달라 여기서 삼철씨도 커피 같이 먹을래요? 근데 자기는 아니야 여기서 거절당했어 난 상철씨랑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영호씨가 뒤에서 조급해가지고 정숙씨 불러가지고 좀 마음이 변한 거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씨는 이제 와서 영호씨를 선택하기는 조금 애매해졌죠 정숙씨가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는 면도 있어 그러니까 영호씨가 초반에 실수를 한 거긴 해 그래도 정숙씨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차라리 정숙씨한테 솔직하게 내가 지금 두 사람을 나도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정숙씨가 좋지만 지금 어떤 현숙에 대한 이런 관심도 또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차라리 말을 했으면 정숙씨가 그런 부분을 차라리 수용했을 텐데 저게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누구라도 저럴 수 있는데 정숙씨가 조금 더 실리를 추구했다면 더 현명한 선택지는 있었을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긴 있었고 그거는 더 노련하게 영호씨에게 아 현숙씨도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 알아봐요 뭐 여기 솔로다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그냥 그랬으면 영호씨는 어 정숙씨 역시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정숙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수 높아 그렇게 되면 정숙씨에게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 이런 거 보면 영수씨가 잘하고 있죠 영숙씨가 잘 생각해야 돼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영호씨와 정리가 됐다는 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어필이 됐죠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 거기다가 더하기로 영호는 나한테 분명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때 쿨하게 대처를 하고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영호씨가 좋았는데 서운하긴 했죠 그러면 영호 더하기 다른 사람들까지 시장이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여유 있는 태도에 그 영호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정숙씨에게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영호에게 마음이 상해서 쌩까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가가지고 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면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야 정숙씨가 하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들어 두려면 이런 식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영호는 마음이 복잡해 내 사람인 줄 알았던 정숙이 지금 나를 외면하는 것 같거든 저렇게 외면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건 가끔 유효해요 상대가 어떤 대안이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내가 외면하는 게 악효과가 될 수가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정숙씨 입장에서는 이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현숙씨가 영호보다는 영수를 더 좋아해 그리고 영호는 눈치가 빨라서 그것도 캐치를 해냈지 그래서 아 역시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타진해봤을 땐 역시 정숙이의 순이긴 하구나 네 번째 시도만의 커피를 함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잘 잤냐 이런 게 정숙씨는 영호씨의 매력을 못 느낀다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재치있거든 사람이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정숙씨 눈에는 이번 기수의 사람들 중에서 영호씨가 가장 괜찮아 보일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큰 거야 내가 그런 사람에서 편지까지 써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한테 편지까지 쓰고 꽃까지 줘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숙씨는 영호씨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달걀을 먹어가지고 잘못하면 양치한 거랑 헷갈릴 수 있다고 이런 농담들 그러면서 또 챙겨주는 그런 것들 정숙씨는 그냥 먹었다고 하는 이런 털털한 모습들이 이 두 사람의 그림만 봤을 때는 둘이 대화도 좋고 정숙씨와 드립도 굉장히 센스 있거든 사람을 잘 맞춰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재밌거든 정숙씨에 대해 근데 영호씨는 현숙에 대한 그런 높은 평가와 호기심을 버릴 순 없어 그래서 뭐 얼마나 하얀색인지 몰랐다 그래서 거의 파스타 먹은 것 같던 야 두 사람은 분명히 좀 케미가 나쁘지 않은데 영호씨가 현숙이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 사람은 이미 이룬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더 호기심을 갖는 거지 닦아드려도 되나 하는데 또 닦아주고 이런 걸 보면 정숙씨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세 번을 거절하고 네 번째에 왔을 정도로 영호씨와의 시간이 부담되거나 불편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불편한 사람이 닦아줬나면 어떡해 아예 아예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닦잖아 아예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냥 닦는단 말이야 달라고 하거나 정숙씨가 영호씨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외면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숙씨가 진짜 냉정하게 내가 어떤 신리를 추구하려면 영호는 영호대로 잘 만나야 돼 그게 물론 현실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발을 걸치면 안 되지 솔로 나라에서는 영호는 영호대로 만나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해소하고 드러내면 안 돼 그래야 영호도 선택지로 남고 그리고 영호씨는 이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쭉 1순위로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흔들렸어도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이 마음을 얻으면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지 여기에서 이제 영호씨가 본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숙님 생각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지 못한 것 같다 그게 어제 자기가 좀 너무 현숙님과의 그런 시간에서 현숙님 정숙님 이렇게 있을 때 너무 현숙만 챙겼나? 정숙을 챙기지 않았나? 영호는 영호대로 지금 답이 찾았어 그거라고 근데 영호씨가 자기가 한번 그런 입을 열고 말을 하다 오면 자제력이 좀 떨어져 근데 보면은 루틴을 챙기거나 제가 어제 정숙님 기분 상할 만한 행동을 했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정숙씨는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안 해 어제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었다 솔로 나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세 번이나 커피 외면한 건 마음 상해서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말해도 되는데 한 말이 다 이해됐다 이것도 내가 이해해서 이제 너 내가 더러워서 안 좋아해 그 마음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보다 어제 실은 서운했죠 나는 우리가 되게 탄탄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영호씨는 나보다 현숙님을 훨씬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서운했죠 그렇게 말을 나라게 했으면 난 좋았을 것 같아 영호씨는 지금 그렇게 논리를 세우는 것 같아 나랑 정숙씨는 이미 친밀한 사이고 새롭게 온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질문도 하고 편안함을 주려고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함께 해준 우리 정숙씨 역시 나의 1순이에요 라고 이렇게 영호씨는 그 논리를 만든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정숙씨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정숙씨랑 영호씨가 연인이야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누구 친구가 왔고 연인끼리 꽁냥꽁냥 하는 모습을 일부러 안 보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챙겨줄 수 있지 그런데 정숙씨와 영호씨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여기서 정숙씨가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 근데 4번이나 오히려 더 상철씨한테 가자고 해가지고 또 오히려 영호씨를 피하듯이 도망쳤단 말이야 이게 뭐 정숙씨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선택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정숙님한테 어제 이후로 마음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숙씨가 듣기로는 이 말을 나중에 못 믿는다고 한 게 현숙님보다 정숙님한테 마음이 어제 이후로 더 커진 것 같긴 해요 라고 정숙님은 들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현숙에게 가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못 믿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호는 이게 현숙과는 관계없이 현숙도 어제 이후로 마음이 커졌고 정숙님도 어제 이후로 마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는 정숙의 배려도 받고 현숙과 편안한 시간도 가지면서 그러니까 영호씨의 논리는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현숙보다 당신에게 마음이 더 커졌어요 라는 의미로 말한 건 아니야 근데 정숙씨는 지금 내가 현숙보다 더 커졌다고 어제부러 그럴 리 없는데 뻥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표정이 믿지 않지 근데 영호는 이게 영호 나름대로의 논리에서는 저게 솔직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느낄 때는 거짓말은 아니고 상대가 느낄 때 오해할 만한 말로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던져준 거지 정숙님 마음이 좀 궁금해요 그래도 저도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랑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다 너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다 어제는 나한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현숙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거기다가 쐐기까지 박아놓고 지금 갑자기 또 내가 어제부로 더 좋아졌다고? 야 그걸 나한테 뭐 믿으라는 거냐? 좋아 니 말을 내가 믿는다고 치자 그러면 다른 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진 거야? 너 그러면 이제 현숙 알아볼 거야? 근데 현숙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아 잠깐 그건 아니고요 오늘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호 씨의 논리로는 현숙을 진지하게 빨리 알아봐야 내가 현숙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현숙이 만약 나와 만나겠다 내가 최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정숙을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숙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정숙 씨를 정리하겠지? 어제 대화에서 정숙님이 1번이었다는 건 아까 말과 지금 말을 잘 봐봐요 아까 말은 어제부로 정숙님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조금 더 역시 정숙님이 1번이었다라는 건 어제부로 더 좋아진 거는 현숙님과 정숙님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영호님 말대로 여기 정숙이 있고 여기 현숙이 있어? 어제부로 정숙이 좀 더 좋아졌어? 현숙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하지만 역시 정숙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정숙님보다 현숙님이 조금 낮은 이유는 뭐야? 조금 낮은 이유는 뭐야? 가능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제를 기준으로 현숙님도 더 좋아진 거고 정숙님도 더 좋아진 거야 하지만 역시 아직은 조금 더 정숙님이 어떤 가능성이나 친밀도를 봤을 때 정숙님이 1번이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추세로 봤을 때 가능하다면 누구야? 현숙적이라고? 나는 느껴졌어요 지금 영호의 말이 지금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아 나는 현숙 아니고요 그냥 정숙이에요 라고 말한 것처럼 오해하기가 되게 쉽게 말했지 지금 영호는 현숙을 알아봐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정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딴 사람 안 알아볼 거예요? 아 그래 좋아 내가 더 좋아졌다고요? 그 현숙을 알아볼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고 라는 말 듣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오늘 이후로는 헷갈리게 하지 않겠다 거기서 똑같이만 했어도 정숙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여럿이 와서 그냥 배려하려는구나 정도를 했을 텐데 영호 씨가 한 번 입이 터지면 자제를 못해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한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영호가 한 말을 이렇게 잘 따져보면 거짓말은 아니야 나름 자기 상태를 얘기하려고 한 건데 문제는 오해하기가 좋은 말들이란 말이지 오히려 그게 더 정숙님이 생각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호는 지금 말을 한 게 어제부로 그저께보다 당신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알아보긴 할 거예요 현숙을 그걸 지금 영호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걸 전달했다고 스스로가 믿고 있어 근데 정숙이 듣기에는 내가 지금 현숙보다 좋다고 했는데 현숙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야? 지금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그래서 뭐 올라가실까요? 하면서 지금 대화는 끝났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지금 영호는 그러면 어디 가겠어? 현숙 찾아야지 현숙 지금 왜냐면 현숙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영호 씨는 지금 현숙 씨를 알아보고 싶다고 현숙님을 찾아다니다가 현숙님을 사냥터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정숙님도 그걸 아니까 지금 마음이 좀 서운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제 일부러 현숙님한테 더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근데 현숙 씨는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공정하게 말을 해주는 게 현숙 집사장에서는 더 좋게 보였을 거야 약간 영호의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제 현숙과 영호가 가능성이 있냐라고 초반에 물어보셔서 저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현숙 씨가 바라는 그런 성숙한 느낌의 그 어른스러운 모습을 영호 씨에게서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영호 씨가 이제 아무래도 말을 좀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호보다는 좀 영수를 선택하지 않겠나라고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호 씨가 그 부분을 다르게 보여줄 수 있으면 현숙 씨랑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내가 가벼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죽여서 오히려 좀 오버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현숙이 영호를 좋게 볼 수 있으면 두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데 영호 씨는 그 허드를 넘어야 돼 현숙이 보는 약간 어린 남자 같아 보이는 그 부분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 씨는 오히려 나만 챙기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영호 씨는 털털한 모습이 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혹시 영수님이 영숙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해서 내가 혹시 꽁 대신 하면서 다까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해놓고 농담이야 상대가 그 말에 반응하기가 살짝 애매하게 근데 이게 지금 영호 씨 마음에도 살짝 존재하는 마음이지 어느 쪽이 꽁일진 모르지만 현숙과 정숙 사이를 지금 아직 저울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이 만약 내가 아니라면 나는 정숙을 무조건 선택할 상황이죠 그러면 실은 영호 마음을 지금 어떤 삶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게 영호 입장에서는 현숙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꽁 대신 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영호 씨의 마음 속이지 영수님 사이에서 좀 헷갈리는 거냐 좀 순위가 좀 어떻게 되느냐 그쪽에서 이제 영수에게 현숙이 2순위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도 그날 다가왔던 거냐 그래서 여기서 영호가 현숙이 만약 어 난 네가 좋아서 왔는데 난 너랑 만나볼 건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정정당당한 거지 그렇게 하면은 백철 정정당당하게 내가 어떤 가능성이나 보험을 두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영호 영수 둘 다 깊게 대화해보고 싶다 나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지 아마 여기서 현숙 씨가 제대로 말했어도 영호 씨가 정숙 씨를 바로 정리하진 않았을 거야 영호 씨는 아마 현숙 씨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그렇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엄청 편하고 되게 재밌었다 영호님이랑은 꼭 대화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 영호랑 있던 것도 재밌고 사람도 센스 있고 열심히 사는 모습도 좋고 근데 다만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아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수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똑같이 있었는데 영호님은 여러 명이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선택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이후 자녀 계획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 사고 방식이고 삶의 방식도 많이 비슷해가지고 순자님과는 달리 그런 가치관이 비슷해서 참 좋았다 그런 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서 4, 5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밖에서 데이트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거니까 둘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또 마음을 물어봅니다 현숙님의 현재 마음 근데 나의 마음은 지금 너와 영수 그래서 현숙님이 어떤 결정을 하진 않았고 너와 데이트 정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게 정숙님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숙님이 계속 1순위 그래서 저는 진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또 변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현숙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영호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 근데 그거에 따라서 덩달아서 정숙님도 흔들리는데 정숙님도 불안도가 그렇게 낮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마음이 나한테 확신을 안 주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는 그런 것이 정숙님이 가진 그런 불안이 측목돼서 견디기가 힘들지 그래서 현숙님을 더 알아보고 싶고 정숙님이 여전히 1순위 저 1순위라는 게 이 사람이 더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다가 포함된 거야 영호씨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하면 좋은데 지금 정숙도 놓지 못하고 현숙은 현숙대로 알아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현숙과 데이트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정숙으로 선택하기에는 후회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지금 정숙씨를 거절하기에는 정숙씨는 너무 센스도 넘치고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선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영호씨의 내면에는 현숙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아예 어떤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선택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현숙이 더 높은 가치지만 가능성 때문에 정숙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보여서 영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제 상철씨랑 또 만나가지고 또 대화를 합니다 정숙씨는 아까 영호씨랑 대화를 하고 상철씨랑 정숙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화도 해주고 고마움도 표시해주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좋다 나는 그래서 상철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정숙씨를 선택하나? 아까 또 순자씨랑 카페 상황극 해가지고 상철씨한테 뭔가 이렇게 좀 봄이 오나? 그랬는데 다시 영숙 상철씨의 주가가 오른 데는 옥순씨 덕도 좀 있어 영숙씨가 아 너무 싫어 이래가지고 확 떨어뜨렸다가 옥순씨가 너무 재밌어 이래가지고 평가가 확 올랐는데 자기의 평판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뭐 영숙씨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망가뜨린 영숙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철씨도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정숙씨가 대놓고 딱 말을 했어도 좋았을 텐데 여기서 순위권에 있긴 있는데 빠졌던 순간이 니가 영숙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그랬다 아 그때 꽃다발 처음 선택할 때 아 쓰읍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발길을 옮겼다라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을 때 배제를 계속했다 근데 상철 성격에 영숙이 아무하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걸어가는 걸 봤으면 영숙을 결과적으로 선택했을 것 같긴 해 물론 처음에 영숙이라고 말했지만 정숙이라고 말했어도 정숙씨는 혼자 짜장면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거든 처음에 영숙씨가 걸어가는 그런 상황에선 결론은 제가 모르는 상철님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또 영숙님을 골랐죠 그리고 상철은 순자와도 아니 순자랑 정숙까지 이렇게 가능성이 다시 생긴 물론 4일차나 됐지만 그런 상철씨가 다시 이제 와서 그래서 되게 자상하다 상철 칭찬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자는 자상함보다는 약간 배려다 나도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자켓 벗어준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 나는 저 자켓 벗어준 것 자체는 조금 눈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었는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준 거는 근데 그게 지나 놓고 보니까 상철씨의 다른 매너 있는 행동과 맞물리면서 아 이 사람이 그냥 저렇게 배려가 원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장점으로 여기 진 것 같아 그때 마음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언제 데이트 한번 해보면 자임 있을 것 같고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두 사람 잘 맞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이 조합도 차라리 순자랑 상철이 데이트를 해보고 정숙씨랑 영철씨가 데이트를 해보면 뭔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상철씨가 여행 맛집 카페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카페를 뭐 사내 조그맣게지만 그런 걸 차릴 정도로 관심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상철씨는 계속 주변을 닫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눈치 없다로 묻기에는 상철과 광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광수는 챙긴다고 챙기는데 고문관 소리를 듣고 상철은 챙긴다고 챙기고 그 카페를 차려서 사람들과 커팅식을 하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자에게 어필하는 영철씨는 지금 순자는 아무래도 영철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돼버렸어 영철의 한 손에는 지금 새우깡이 들렸죠 그렇게 과자를 들고 커피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철씨는 같이 데이트하고 싶다는 걸 어필을 하고 있죠 데리고 나가고 싶다 근데 순자씨는 부담돼 실은 굉장히 노련하고 어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영철은 계속해서 플러팅을 시도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고 싶은데 순자는 영철님 근데 저 말고 다른 분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냐고 떠넘기기 근데 하지만 어림없어 영철은 너밖에 여기서 좀 다행인 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말라라고 하고 이 멘트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순자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자막 자체는 영철이 순자를 향해 솔직 담백한 고백 그러니까 영철이 제작진이 봤을 때는 아 솔직 담백한 고백을 했구나 아 나름 안타깝다 그리고 또 주인공 커플인가요? 그래서 운 좋게도 단둘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자고 있는 구애조 자세로도 이제 영숙씨가 드립을 쳐요 뱃살이 없어서 저렇게 잘 수 있구나 하면서 자학개그를 나는 못 자 뱃살이 많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영숙씨가 약간 정신 차리라는 듯이 꽉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숙씨한테도 좀 스킨십을 하고 이래서 영숙씨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축을 하는 차원에서 들었지 영숙은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듯이 꽉 해가지고 좀 약간 엄격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영수는 지금 그럴 때 한 번 또 잡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약간 스킨십 플러팅 쪽으로 이해한 것 같아 그래서 영수는 내가 잡고 싶어서 잡는 건 아니야 상황이 이래서 잡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잡고 싶어서 잡는 거 그렇게까지 이제 또 영숙에게는 오만 또 다정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영숙은 지금 원래 하려던 말이랑 조금 잘못 와전되긴 했지 그렇게 이제 여기서 영숙씨는 약간 몸매 유지하려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드립을 치거든 약간 별로 배가 안 고프다는 말에 별로 약간 뚱뚱한 듯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런 거에 영숙씨가 되게 여유있게 반응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영숙이나 아니면 현숙씨가 영수를 좋게 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웃으면서 여기서 오히려 원래는 한 3, 4천 칼로리씩 먹는다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의 공격적인 농담을 받아 넘기는 거 그런데 보통 이제 3천은 3천 킬로칼로리는 먹지 않나 그때 이제 현숙씨가 주저주저 하면서 내려오다가 옆에 앉아요 그러면서 어제 뭐 영원님이랑 재밌게 놀았냐 그때 영숙씨가 일어나버려 이런 게 영숙씨가 약간 그 경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숙씨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게 보여서 여러 사람들 그러지만 그때 처음에 영수와의 데이트를 포기하고 상철과 데이트를 선택한 건가 싶기도 해 여성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들과 잘 지내보려고 슬리퍼를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경쟁을 피하는 거지 그런 게 그냥 몸에 뱀 걸까? 아니면 그냥 회피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걸까? 근데 그 결과 현숙님만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지 그래서 그 현숙씨의 질문에는 어쨌건 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어쨌건 영숙씨가 피해주고 현숙씨와 대화가 이어졌고요 그렇게 영수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와 밝히는 이유가 있어 인터뷰에서 밝힌 이유는 영숙님은 거리 하지만 거리와 자산, 소비습관 그게 있죠 하지만 소비습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방송에서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거리만 언급하고 있고요 현숙님에 대해서는 가정보다 1이 우선일까? 그러고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딩크일까? 그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에 대한 마음이 51대 49, 50대 50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힘들대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의심이 가는 것을 남겨두지 않고 만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광수는 아예 관찰을 안 해서 자기 주장대로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라면 영수는 다른 사람 말을 다 듣는데 그 말을 고지곳대로 안 들어 근데 그 말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를 캐치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약간 능구냉이라는 표현이 절대 부정적으로 쓴 건 아니야 영수가 진짜 관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속내가 뭘까? 저 사람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를 계속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영숙씨한테 100만원? 300만원 얘기할 때도 결국 그걸 한 거거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소비습관 그리고 현재 모은 돈까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단 말이야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지 남자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영숙님은 영수님을 얘기하지만 상철님? 들어왔다가 나갔대 안 들어왔잖아 우리도 지금 나름 프로 시청자들인데 또 다시 상철님의 선택을 받죠 영수씨가 외향적인 모습에서 내 이상형에 가깝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영숙씨가 안타까운 부분은 처음에 상철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본인에게 기회가 더 있었어 본인에게 기회가 더 있었고 상철에게도 기회가 있었어 이게 약간 상철씨의 안타까움 그래서 긴장 많이 했죠? 라는 말에 이제 완전 익숙해진 것 같다 말을 한 번도 안 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상철씨도 어떻게 보면 어제 나한테 말을 한 번도 안 걸었던 사람인데 또 여기서 나한테 두 번이나 두 명이나 지금 데이터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영숙을 또 선택한 게 출연자로서는 근데 또 자막에서도 영숙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영숙씨의 행동은 확실하게 찝거든 바닥에만 시선 고정 아니 지금 상철도씨는 바닥 보고 있어 근데 영숙씨만 바닥에만 시선 고정 얼굴에 티가 나 나는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응원하고 있지 조금 자막에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철씨는 영숙님 아 이때는 좀 안타까웠어 이거는 상철씨가 영숙씨를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숙씨는 혼자 짜장면을 먹을 거야? 그거를 영숙씨가 보겠지 영숙씨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 미안한 마음을 잘 이용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상철과 데이트를 하면 영숙은 어 상철과 데이트했구나 상철과 두 번이나 데이트했네 그래 잘해봐라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상철씨는 또 순진하게 저한테 밥 한번 사주기로 해서 오늘은 그 밥을 얻어먹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진솔하게 그때 그 마음을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하지만 상철님을 원하는 정숙님도 있는데 이번 영수 영어 둘 다 상당히 잔머리라고 하기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지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숙이 깎아놓은 평판을 옥순이 그래도 올려줬는데 상철은 이것도 모르고 다시 영숙에게 그러면 지금 영숙은 근데 영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상처다 보니까 그 영수에게서 다시 상철에게 도망치는 마음으로 이런 데이트나 이런 걸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영숙은 상철에게 관심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긴 하죠 옥순이 참 사람은 착한데 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질의 판단을 해버리는 너무 심플하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한정적인 프레임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한번 딱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가지면 그거를 깨지 못한다는 거 결국 이성적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도 좀 상철에게 마음이 기울까? 정숙씨는 되게 재밌는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좀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을 원했잖아 순자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 영우님에게 확고해질지 한번 보고 싶기는 하다 근데 이게 혼자 짜장면을 먹어버렸으니 영우씨가 저기 올 때부터 계속 쳐다봐 그렇게 고독정식이 결정됐고요 근데 이제 3명이 왔었지만 그래도 저의 1순위는 정숙님이다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영우님은 1순위는 너고 어제 네가 더 좋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알아본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 영우는 그 말을 전하긴 했는데 그 말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좀 어려웠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흘려들어가는 원래 말은 휘발성이 있는 건데 그 말을 이렇게 전체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 그래서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을 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근데 이제 정숙씨는 그 말을 그냥 1순위이구나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로 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짜장 먹을 정도의 상황으로 만드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잘 못 믿겠다가 돼버렸어 영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야 영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영우의 그 의사가 똑바로 전달되지 않았어 왜냐면 영우가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했거든 1순위의 방점이 찍힌 거야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아 그렇게 이제 정숙과 영우씨의 사이가 확 벌어져 버렸죠 오늘 아침에도 좀 벌어졌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더 확 벌어진 거야 그리고 상철씨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순자씨 순자랑 상철 재밌을 것 같은데 배려심도 있고 적당히 이제 상대가 말하는 것도 알아듣는 선생님에서 그리고 배려심이 많아가지고 순자의 공격적인 드립들을 상처받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또 당황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케미도 케미도 나와 그런 면에서 좀 재밌지 않겠나 하지만 순자를 선택한 걸 영철씨 영철씨 이렇게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지 뭐 영철 멋있게 말했지만 순자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지 뭐 남자로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지 뭐 그렇게 고민이 되고 있는 또 옥순씨 아니 그런 거 그냥 하라고 시켰으면 할 사람인데 그리고 영식씨가 오히려 지금 옥순씨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일부러 안 받아주는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영식이 괜찮은데 영식님이라고 하고 싶긴 한데 T랑 F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본인이 본인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끌릴 거면서 그리고 본인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근데 본인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여기 와서 누구 있었어 물론 상처를 있었지 근데 영호 있었잖아 영호 영호가 근데 옥순에게 진심이었나? 아니지 옥순 빼고 다 괜찮아였는데 뭐 옥순하고 데이트하고 가서 그런데 옥순은 그런 사람을 귀인으로 여긴단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진심이 아닌 사람에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T는 인지를 못하는데 F는 계속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건 T도 마찬가지야 뭐 이게 꼭 FT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지만 만약 나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뭔가 이성적이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그냥 내버려 뒀다 또는 그걸 내버려 두기 싫으면 상대한테 맡기면 돼 이걸 보니까 영식씨가 앉아서 지켜본 건 아니더라고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이 너무 짧게 지나가서 그런데 영식씨는 영식씨 나름대로 뭐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거지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데 옆에 쳐져와가지고 내가 할게 그리고 또 뭐 하면 내가 할게 실은 그게 감정적으로 나에게 위안이 될지 몰라도 어떤 일의 효율적인 처리 측면에서는 아니거든 이 사람이 저거하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거 안 한 거 주변 정리하고 영식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게 진짜로 옥수님을 생각해서 옥수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영식님이 괜찮거든 영식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옥수님을 생각했을 때 영식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배워가는 게 옥수님 삶에서 이게 큰 성장이 될 거라고 나는 보여요 내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옥수님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측면 그게 FT잖아 그거에서 이 사람이 T고 다른 데 있다 뭔가 다른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단점으로 봐버린단 말이지 그게 실은 절대 단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설거지할게 라고 하지만 뭔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런 게 있었고 각자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영식이 설거지를 했다라고 하면 영식은 그냥 했을 거야 왜냐하면 왜 그걸 아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영식씨가 그냥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정리를 하던 사람이고 그 전에 보면 집에서 베이컨 해오고 요리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절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한테 뭔가 주어진 일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배려심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옥순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니까 영식씨는 알면서도 더 선을 긋는 면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순씨는 그걸 알고 그런데 지금 영식씨의 방식이 절대 뭐랄까 어떤 뭐 T의 잘못된 뭔가 극단의 상향? 이건 아닌 것 같지 오히려 서로가 배우면 좋을 것 같은 그런데 옥순씨가 조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던 사람이 해야지 이미 시작한 걸 하던 사람이 해야지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표현이고 그게 좀 차갑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잡은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그래 나 손 아프니까 설거지 좀 해줘 했으면 영식씨가 해줬을 거야 그런데 여기 손 다친 내가 그러면서 알아주길 바란다고 이게 옥순씨가 내가 아플 때 호들갑 떨어지는 사람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은 옥순씨가 가진 결핍에서 일어나는 바람이지 그런데 이제 다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교대를 안 해준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해달라고 하면 돼 내가 손 아파서 설거지 못하겠다 네가 좀 해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옥순씨가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되겠으면 앉아서 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다가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랬더니 영식씨가 어제 술 먹어서 그래요? 라고 나 새벽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술 마셔서 그런 거야 어제? 아니 뭔가 걱정돼서 물어본 거잖아요 이것도 나름 그러면서 여기서 무심껏 물어봐 놓고 이제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만 하면 맨날 INTP라 영식씨도 지치는 느낌이 좀 있겠지 옥순씨가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또 인정을 해요 성향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미 옥순씨는 영식씨가 T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뭘 해도 T니까 그래 그래 이거는 LBTA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진짜로 어떤 광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충만한 사람 만났을 때 끌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영식의 선택 자체는 또 좋죠 이 그냥 계속 맞춰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옥순씨가 좀 배우면 좋겠어 그냥 너무 FT로 딱 구분해서 세상을 보지 말고 원래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맞는 관계를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영식씨는 맞춰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도 술 먹어서 그래? 순간 했다가 어 괜찮아 라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이제 옥순씨가 저걸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광수 같은 그런 감성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안 끌린다 소방관은 순간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에 맞춰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유지를 해야겠죠 지금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이성을 유지를 해야겠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여자 현숙씨죠 현숙씨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 그렇게 이제 현숙님과 함께 영수와 영우는 데이트를 갑니다 그래서 영우는 영수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영수는 이제 괜찮다 가라 이제 슬슬 현숙님의 마음이 좀 굳혀져 가고 있죠 물론 뭐 앞으로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영수 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우님은 좀 알 것 같다 그게 영우는 나랑 비슷한 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숙님이 좀 성숙한 사람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현숙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구야? 대표님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진 대표님 같은 사람 아니면 나와 지금 현숙님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좀 일찍 했거든 이게 좀 여러 가지 운도 따라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눈높이에는 그런 임원들이랑 눈높이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우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맞지만 그냥 나랑 비슷하거나 나의 과거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우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과거에 걸었던 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 같으니까 영수만큼 크게 궁금하지는 않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요 영우는 약간 동료 같은 느낌이지 동료나 아니면 일 잘하는 우리 팀 팀장 같은 느낌 현숙님이 팀장인지 어느 정도 직급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숙직이 팀장보다 높은 직급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영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는 직원 혹은 현재의 나와 비슷한 거야 근데 영수는 약간 내가 보는 어떤 그런 대표들의 여유로움 아니면 그런 임원들과도 좀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 영수님은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영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증이 안 풀려서 더 알아보고 싶은 영수님 쪽을 선택 그러니까 영수 쪽이 지금 조금 더 기울었고 영수가 더 성숙한, 더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현숙은 뭐 아이가 있는 가정을 꿈꾸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다 그리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긴 하다라고 좀 아이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 난 딩크라우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현숙 씨는 어쨌건 정답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숙 씨 머릿속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 정답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현숙 씨 머릿속에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영우의 그런 어린 느낌이 아, 아니구나 영우는 남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저렇게 남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런 어떤 가벼움을 입고 있구나 저건 그냥 영우 씨의 표현이구나 이걸 깨닫고 아, 영우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만약에 현숙 씨가 약간 감동에 가까운 느낌을 받으면 영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영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다대일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숙 님이 혼자 계셔서 정숙 님 혼자 있는 걸 보고 영우 님이 쳐다보지도 못해 그나마 좀 맘 편한 물론 살짝 어떤 견제도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 본 나름 친근함이 있죠 오자마자 만난 그래서 지금 영수 님 밖에 못 봐 그런데 오히려 영우의 마음 불편한 걸 아니까 오히려 더 세게 말해서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을 돌려서 아마 진짜 못된 놈이다 이게 뭐 현숙 들으라고 아니면 영우 긴장하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정도로 불편할지 몰랐다 오히려 혼자 짜장면을 먹게 된 정숙을 보면서 영우도 괜히 정숙이 신경을 더 쓰이겠지 또 영수의 어떤 선택의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수도 있어 특유의 여유로움이 있어 자기 중심을 좀 지키는 거 항상 후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